안녕하세요 저는 APIS 11학년자입니다 아바타라는 작은 부그라미 있어요. 그게 제가 종교하는 캐릭터가 있어요. 그는 바탕이지만, 무척 사랑스러워요. 그의 이름은 아저씨 이름. 얘 이름. 그는... 그는 영... 영... 해교... 제 재미... 재미시죠. 그는... 그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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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가... 그가.... 사랑을 병 제 좋습니다 아름 이름 상점 삼점 은 다름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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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두 아이 어이 어이해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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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니다 감사합니다